하남시가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세운다고 밝혔습니다. 이에 따라 하남시는 시민 중심의 도시경쟁력 강화 차원의 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.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시민 모두가 편리하게 공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 활용 방안이 마련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. 가이드라인 적용은 시청 등 공공시설물은 물론 민간 영역의 5개 광고물부터 자연, 환경,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해당할 것이라고 하남시는 덧붙였습니다.